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고해야 된 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밀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이 세기와 더불어에 관한 책이 한국에서 출간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간단하게 몇 자 글을 좀 적어봤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글을 쓰게 된 어떤 이유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글은 사실은 진보 농객이라고 하고 있는 진중근 씨 그리고 또 국회의원 하태경 씨가 이런 김밀성 회고록에 관해서 굉장히 좀 지나치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서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좀 글을 쓰게 됐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이념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이제는 북한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책 하나 정도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수용을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런 것이 또 성숙한 어떤 시민의 자세이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좀 포인트가 잘못 빗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책이 왜 지금 2021년 출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목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너무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에 대해서 좀 너무 지나치게 관용적인 것이 아닌가. 먼저 이 책은 명백하게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의 실정법에 위반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미 이 책 자체는 2011년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적표물에 해당한다고 환경이 나서 진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현행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고무 선전하는 그러한 행위로 처벌이 가능한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출판됨으로 인해서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현행 대한민국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법률 중에 하나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진중근 씨나 하태경 씨가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 의하면 좀 낡고 좀 고루한 어떤 법률 중에 하나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이 책이 국내에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출간이 되고 합법적으로 유통이 된다면 현행 국가보안법과의 마찰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결국 다양한 또 논란이 이어지겠죠. 그러면서 아마 이들이 노리고자 하는 게 결국에는 이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 책을 단지 이데올로기나 이념의 어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국가보안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진진권 씨도 그렇고 이미 뭐 허구가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김일성의 우상화 논리에 더 이상 속아놓아갈 대한민국민이 없다.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낙관적인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제 생각에는 글쎄요. 이 북한의 주체 세상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좀 연구를 하고 또 그 책 자체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 분들은 사실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책들은 단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인 작가 전문적인 지식인들에 의해서 말 그대로 북한 체질을 강화하고 옹호하기 위한 어떤 선전선 등의 수단으로 이 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의 부체 세상 자체가 허구이고 또 굉장히 날짜된 역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책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굉장히 허울 뿐인 인간중심주의지만 어쨌든 그 나름대로의 체계와 논리가 정연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아주 무분별하게 아무런 여가장치 없이 들어왔을 때 한국사회에 들어왔을 때 저는 굉장히 좀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좀 더 많은 고민과 어떤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과 관련해서 지금 또 하나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북한에도 지금 한류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북한의 이러한 주시사상과 관련한 책들이나 문화들은 좀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말을 하시는데요. 이 역시도 저는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출판물로 유통을 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한류의 어떤 콘텐츠들 드라마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출판이 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장마당을 통해서 암시장을 통해서 은밀하게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한류 콘텐츠를 갖다가 한류 드라마를 우리 드라마를 갖다가 단지 시청했다는 이유로 사형까지 지금 처해지고 있다는 아주 좀 믿기 어려운 그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면 별것도 아닌 어떤 문화 콘텐츠 별것도 아닌 드라마 별것도 아닌 책 이런 것들이 왜 북한 체제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고 총살까지도 시키고 가족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시킬 정도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진중권 씨나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조금 굉장히 상식 밖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형평성 차원에서 남북 교류와 남북 화화 협력을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좀 공평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이라든가 이런 증언들을 통하면 드라마 하나 보는 것 자체가 거의 뭐 목숨을 지금 담보로 할 만큼 자기의 위치와 모든 어떤 재산권까지도 지금 빼앗길 정도로 한국을 알고 싶은 어떤 갈망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북한의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문화가 정말 형평성 있게 북한 사회에서 지금 유통이 되고 또 소통이 되고 있는지 이 두 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왜 2021년 도대체 왜 2021년 이 책이 지금 우리 사회의 논란의 핵심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지 왜 2021년 이들이 이 책을 출간하려고 노력하는지 저는 그 이유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았으시피 이제 얼마 전에 4월 7일 보고선거도 끝났고요. 곧 내년이면 내년 3월이면 이제 대한민국에 또 5년을 갔다가 이제 가름하게 되는 대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이러한 시기에는 그 어떤 이슈들보다도 이 정치의 이슈가 대중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책들이 한국 사회를 또다시 어떤 논란을 일으키고 또 분열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분열과 논란을 일으키는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통해서 분명 뭔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셜록홈즈의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항상 이제 느끼는 게 처음에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어 보이는 것들이 어느 한순간 마지막에 중국에 가서는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딱 맞춰서 그림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로 모아지는 어떤 그런 재미를 갖다가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셜록홈즈의 말처럼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로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세상은 하나의 어떤 목적과 논리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김일성 회보록 세계화 더불호가 2021년 지금 한국사회의에 출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 누군가의 어떤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책만으로 순수하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진중근 씨나 하태경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지 이것을 책으로만 바라드릴 사안인지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법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뒤흔들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논리적인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경각성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이 북한에 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또 나름대로 연구하고 나름대로 또 책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인식을 하게 되면서 한 가지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을 제작하면서 또 사실 그 기준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2004년도에 이 북한 전쟁고아들의 동유럽 집단 이주라는 이 역사적 사안을 처음에 접했을 때 어떻게 말한다면 굉장히 휴머니즘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조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게 사실 우리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많은 전쟁고아들을 홀투를 통해서 해외 입양을 했죠.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입양아들이 입양대 분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마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회귀하듯이 우리 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부모를 찾고자 노력하고 부모를 찾아달라고 호소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2004년도에 그 이야기를 이 북한 전쟁고아들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전쟁고아 정책이기도 한 이 입양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어떤 거울 같은 자화상 같은 어떤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사회는 왜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이들이 자신들의 부모를 찾고 자신들의 가족을 찾는 일에 좀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는가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김수성이 아이디라는 영화를 만들 때 이 접근했던 제일 기본적인 자세는 어떻게 말한다면 굉장히 사회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몰랐던 인간적인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15년 동안 이 작품을 취재를 하면서 이 북한 전쟁고아의 역사를 15년 정도 동유럽의 모든 자료들을 역사적 자료들을 찾아내기에 노력하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저는 허울 좋은 어떤 인간인본주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휴머니즘은 정말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휴머니즘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1950년도 전쟁과 정책은 모든 것이 김일성과 김일성 체제 주체 세상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15년 동안의 어떤 역사적 탐구와 또 역사적 자료들을 발굴하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순수하게 비춰졌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엔 거짓과 이선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죠. 이 세계와 더불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동일한 입장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말한다면 굉장히 뭐 하나의 역사적인 소재를 담은 한 인물에 대한 회고 단지 이러한 책이 불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책이 담고 있는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그들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 또 그 잘못된 생각들을 기초로 한 잘못된 판단들을 계속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 번 이 김일성의 회고록 이 세계와 더불호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책의 출간과 이 책의 지금 유통이 우리 사회에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변 분들과 많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누셨으면 하고요. 이미 지금 몇몇 단체에서 이 김일성의 세계와 더불호에 대해서 그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뭐 계속해서 이러한 그 문제 제기들은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근에 제가 20, 30대 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나이가 젊으신 분들일수록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져 있고 특히 이제 북한을 그냥 단지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하는 굉장히 상식 밖의 그런 행위들을 하는 그런 비상식적 집단으로 그냥 치부하고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우리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이상 북한과의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끌려다니거나 또는 잘못된 인식을 통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또 우리 국가의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 북한에 대한 인식들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싶고요. 앞으로 또 이러한 것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